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종이는 집중력, 촉감, 편안함의 이유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종이를 사용하다 글들을 디지털에 스크랩하거나 검색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종이와 IT기기를 번갈아 가며 검색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펜과 종이의 아날로그적인 방식과 스마트한 디지털 경험을 끊김없이 이을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하일러 펜을 통해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종이 위에 하이라이트를 치는 것만으로 중요한 텍스트와 관련된 사진을 간편하게 스크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버튼을 통해 서치 모드로 변경해 밑줄을 치는 것만으로 모르는 단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읽을 때, 책에서 좋은 글귀를 발견했을 때, 교과서를 요약 정리할 때, 그리고 텍스트와 가까운 전문직들까지 하일러 펜은 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소 비효율적이었던 경험을 자연스럽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더 스마트하게 하일러 30분째 20분 21 20분 21